네, 한때 이른바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씨. 오늘 황교안 전 대표가 전 씨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람 몇 명은 공천해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까? 몇 명이면 이해가 되죠. 혹시 몇십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얘기하시죠. 몇 명이면 이해된다고 했으니 최소 1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 씨가 자신의 사람들 10명 이상을 보수 정당에 공천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바로 이 과도한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면 과도하지 않고 몇십 명이면 과도하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과합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는 목사니 우리나라 대표 보수 정당도 혹 까불지 못했다는 건 아닌가. 김기현 대표는 얼마 전에 우리 당이 전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 할 만큼의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임 황교안 대표의 말을 들으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비록 사과는 했지만 전 씨를 추켜세웠고 당 대표는 전 씨가 대놓고 말 잘 듣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다는 당 인사들의 망언 또는 실언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일단 하느님과 맞짱 뜨는 사람하고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다시 보기였습니다. 자세히 알아 sneakRR는 entrance. 인사드립니다. 짬 Making 압 nécess한 걸 확인해照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